또 노래하면 진짜 잘하는 참가자가 한번 참석하셨는데 김기성 씨를 석여오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인사 한번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인정 가수의 소속사 대포에 있는 사진작가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언니 이제 그만해 이거 많이 해면 상 줄 것도 없어 다 털어주었어 그래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는 인사입니다 사진작가 김기성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악 준비됐어요 좀 더 시켜요 인사 네 자 노래 들어갑니다 당신만 여인정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세상의 인연 속에 어떻게 우리 만나 사랑해 나여 바로 알 수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렇게 네 몸이 늘 사랑인데 당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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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돼요 당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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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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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랑한다 운명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가수 여인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 매주 수요일 11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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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돼요 당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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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랑한 단 한사랑 당신을 사랑한 건 운명이 돼요 운명이 돼요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역시 소속사 대표님이라 부대 매너가 참 좋네요. 그렇죠? 저렇다고 불과 상 줄 것 같아요. 절대 안 줍니다. 소속사 대표는 안 줍니다.